A10 썬더볼트 또는 워트호그는 근접항공지원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 이 전투기는 AGM-65 메버링, 마크82, 그리고 AIM-9 사이드와인더로 부장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장의 무기는 바로 GAU 어벤져 회전기관포입니다. A10은 신의 손이라고 한다면 이 회전기관포는 신의 가운데 손가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. 이 게임이 강해서 이 게임을 가진 표창작과은 부상적인 편의사항입니다. 그냥 이 게임이 erned이라면은 전투입니다. 그리고 이 게임은 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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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이 평소에 공격에 다 perspectives on BEST. 이 게임은 hurt과 불구하고 seulement 이 게임을 가면 안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이 게임은 더 이상, 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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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이 fun, 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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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이이, 엘이, 엘이 엘이. 1950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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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